다 멤버들을 서로끼리 있을걸요? 다 없어요. 저 없어요. 나는 친해지고 싶거든. 이유는 어떤지? 저도 언니랑 진짜 많이 친하고 싶어요. 누가 왜 안 친한 사람처럼? 아니 아니요, 둘이 친한데 뭔가 가끔 뭔가 조금 어색해요. 제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. 하나, 둘, 셋!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에게 궁금한 걸 쓰고 그 멤버가 더 푸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. 1종의 진실 게임 샤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걸 우리 빨리 줄게 할게요. 일본 음식점에 뭐가 제일 좋아요? 왜냐하면 샤나 언니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 음식 뭐 좋아요? 한국에 뭐가 좋아요?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일본 음식 뭐가 좋은지 그 질문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궁금해요, 저는. 그러면 일본식은 전체적으로 아마 생성이 더 많아서 그냥 심플하게 스시가 진짜 좋지 않을까? 네. 지라시 즙이 좋아요. 그 밥 위에 스시처럼 회도 있고 그 멸란도 있고 진짜 저 그래서 제가 제가 해보고 싶은 요리가 뭐예요? 제가 해보고 싶은 요리는 햄버그 스테이크를 한국에서 만들어 보고싶어요 배ffer서 직접? 네 와 맛있겠다 맨날 엄마 만들어 나 사랑해? 아 진짜?! 제가 많이 표현을 못하고 뭔가 약간 좀 영혼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진짜로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진짜예요 뭔가 뭔가 좀 너무 지금 없을 건데 어 네 좋아요 제 질문은 너무 이거랑 조금 상관되는데 샤나 언니는 저희한테 항상 하는 게 나는 그냥 익숙해져서 엄마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하는 말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그렇게 들으면 뭔가 눈물 다 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계속 아우 한 번 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진짜 안 해요 그건 맞아 근데 보고 싶기는 하지 음 그렇죠 근데 더 보고 싶은 거 아니야? 그건 더 좋은 거 굉장히 슬퍼지다가 제가 연습생 때 샤나 언니가 제 학교 갈 때 전부터 일찍 일어났거든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되고? 네 아 저는 그냥 알람을 안 맞추고 자거든요 몸이 제일 제가 어느 정도 자야 될 줄 알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일어났어요 어머 신기해 생각하셨어요 샤워의 궁금한 점? 네 하나 둘 셋 샤앤씨 안됐어요 오늘은 샤앤씨 안됐어요 간지런 이유 이제 접촉을 가볼게요 샤앤씨 언니가 진짜 샤워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대체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아니 저 이유가 있어요 저 화장실 갈 때 다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지우고 샤워를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근데 화장실에서 완전 더 빨리 해야겠다 근데 나갔을 때 다 드디어 계속 그렇게 아 많이 시간도 걸렸구나 근데 진짜 다 하고 있어요 넘버 투 메이크업 지우고 스킨케어 로션도 그래서 너무 많이 걸려요 아 미안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관리가 잘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부지런해야 되니까 너무 부지런했다 샤넬의 질문 네 샤넬의 질문은 왜 항상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? 음 저 그냥 집에서부터 엄마가 계속 저희 가족은 아마 그런 스타일이에요 문제 생겨도 그냥 괜찮아 해결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 멘탈 그냥 그렇게 grow up 했어요 아마 저도 약간 여기서 와서 뭔가 생각도 감정이 많이 생겼고 근데 엄마가 이야기 할 때 그냥 그냥 생각하지 마 그거 그 문제 덕분에 더 레벨업 할 수 있고 그 문제 스트레스 그냥 없이 오케이 문제 come here 할 수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샨티 언니가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혹시 초콜릿 끄는 지 얼마나 되셨나요? 네버 초콜릿은 제 인생 음식이에요 완전 초콜릿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좋아해 초콜릿은 그거를 네버 저는 샨티 언니의 비빔밥 너무 좋아해요 아 비빔밥 네 비빔밥은 밥 있고 저 밥 진짜 좋아해요 밥 있고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무 건강을 보여요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요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네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 둘 셋 유빈씨에 대한 질문도 궁금해요 오우 유애 아 궁금해 유애는 스태프 어 약간 매니저님들한테 우리한테도 너는 진짜 좋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많이 말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다 똑같아요 제일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완전 스페셜 느낌 없어졌어요 아니아니야 다 좋아하니까 제가 고려할 수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 유애예요 뭔가 이 사람을 고르면 다른 사람도 슬플 수 있어서 그런 수 없어요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요 제 좋아해요 아니요 아무리 다 좋아해요 아무리 다 좋아해요 아무리 다 좋아해요 저 탔어요 저는 네 제가 고쳐줬으면 좋겠는 부분 있는지 그리고 두 개인데 나는 친해지고 싶거든 유애는 어떤지 유애는 어떤지 저도 언니랑 진짜 많이 친하고 싶어요 아니 누가 왜 안 친한 사람처럼 아 아니아니요 우리 친하는데 뭔가 가끔 뭔가 조금 어색해요 아니 아마 그 뭔가 언니가 너무 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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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하고 그 뭔가 엄마 같아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 그렇구나 다 멤버들 서로끼리 있을걸요 그런거 음 어색한 멤버들 맞아 다 없어요 저 없어요 아 진짜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약간 제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항상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요 저도 애들처럼 뭔가 더 재미있는 사람들 그 그 약간 리더 약간 이런 힘을 요즘 이렇게 하려고 좋아해요 좋아해요 하나 둘 셋 정리를 못하겠어요 어떤 동생이냐고 네 우리 마은이는 일단 너무 귀엽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리고 또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왜 저래